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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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우! 프레임! 프레임! 따라오면 정리가 여기가 거의 더 정리가 밑에 실제 하자 아무튼 사람의 배경이 로그 스터디! 아우! 어! 진영원 이렇게 하면 성형이 나가면서 압박을 하면 나간 공간을 어떻게 커버하고 이런 상황들을 시시각각으로 내가 판단하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한 번 더 연말에 좋은 등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를 찍어서 상호를 찍어서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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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런거 찍어야지 상훈아 한 오! 없 integ그러자 어? 겨울! 예엥! 오ング! 우웩! 여보vos! 폴로브가 더 좋아하는 거 영혼 유지해야 되거든 뭐해 이 팔로우 팔로우 안하잖아 팬 끄읍 오이 영훈이 0점이야